아래 설명란에 타임 태그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내용 빠르고 편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상담을 원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른 미 증시 상승 예위로 다우존스, S&P500, 나스다 3대 증시 모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과 ETF에 관심이 폭발적인 지금, 너도 나도 투자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에 직접 투자. 두 번째, 펀드에 간접 투자. 해외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경우, 주식 다우존스 지수 기준 6.82% 수익률을 볼 수 있고, 해외 펀드에 직간접 투자할 경우, 해외 투자 펀드 2020년 평균 11.09%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보다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수익률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하면 최대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2% 생각보다 큰 숫자죠? 유일하게 해외 펀드의 보험 상품으로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시죠?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 바로, 매트라이프 상품. 동행입니다. 첫 번째, 보험 상품의 가장 큰 메리트. 비과세 가능. 일시납 1억 이하 비과세 됩니다. 두 번째, 주식형 펀드 100% 투입 가능. 대부분의 상품들은 원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채권형 펀드 편입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입해야만 하는데, 매트라이프 동행 변액보험 상품은 시장의 상황이 좋을 때 주식형 펀드를 100% 설정하여 수익률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우수한 펀드 라인업과 다양한 펀드 구성. 다양한 채권형 펀드와 타사에는 거의 볼 수 없는 대안 투자 상품인 골드 투자형 등 다양한 유형별 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고객 개개인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장 유망주로 떠오르는 동행 펀드는 바로 미국 주식형인데요. 75%는 미국 대형주에, 25%는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업계 최고 미국 연 19%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로브어드바이저 AI 펀드 관리 서비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식형과 채권형으로의 변경 시기를 알려주는 로브어드바이저 AI 펀드 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녀노소 무진단 무심사 가입 가능.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추가 납입 시 사업비 제로 여유자금 발생 시 수수료 없이 수시로 보험료 추가 납입하고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정기적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중도인출 횟수 제한 없음 즉시 인출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정기 중도인출 서비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설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인 생활비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납입 유예의 납입 종료 기능.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료 납입 기간의 50% 이상 경과 후 퇴직, 폐업, 장기입원 치료, 요양시 납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가입으로 위기 상황 시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입해 줍니다.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6대 질병, 4대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증 침해 상태, 일상생활장애 상태 및 고도장애 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남은 보험기간 동안 주계약 기본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드립니다. 열한 번째, 자녀의 증여 플랜으로 활용 가능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품 이전을 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계약은 교체 전 피보험자가 퇴직 시 다른 임원으로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합니다. 전체 상품 정리표를 끝으로 상품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단문의 남겨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의 세 월스트리트 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